안녕하세요. 고향미디어센터 아두이노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리얼통신 이야기이고요. 시리얼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통신은 지난 시간에 뒤에 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이게 어떤 센서도 아니고 기존의 아두이노와 PC 간의 통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필요한 이유가 향후 우리가 어떤 센서를 사용할 때 센서값을 읽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도센서라는 게 있어요. 빛의 세기를 읽어드리는 건데 이게 값이 딱 정해져있지 않, 정해져서 딱 37, 500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시간 단위로 값을 계속 가져가요. 그러면 빛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형광등도 그렇고 뭐 어떤 백열등도 그렇고 그냥 일정하게 계속 쏘는 것 같지만 약 그 파장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그 값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좀 값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5초 단위로 계속 바뀌었다. 그러면 뭐 비슷한 그 값대 예를 들어서 뭐 한 700 정도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 한 680에서 730 사이를 계속 값이 변하면서 읽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시리얼 통신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값을 쭉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센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리얼 통신 일단은 회로 연결이 따로 없어요. 회로 연결 따로 없고요. 그냥 아두이노만으로 가능합니다. 아 추후에는 LED 하나 정도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난이도 별 둘, 코딩이 별 넷이에요. 아 네 별 처음 처음 접하게 되는 친구들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별 넷의 정도가 맞닥뜨리는데 체감하는 게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리얼 통신은 직렬 통신이라고 음 한 번에 1바이트씩 1바이트씩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입니다. 자 컴퓨터와 아두이노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PC 연결해서 뭔가 데이터를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네도 어떤 통신을 해요. 그 직렬 통신으로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시리얼 통신은 디지털 번 0번 그 다음에 1번 핀을 사용한대요. 따로 연결을 하진 않지만 이 내부적으로 아두이노라는 이 보드에서 처리를 할 때 내부적으로 0번 핀과 1번 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센서 연결을 할 때는 0번하고 1번에 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2번부터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열 통신은 병렬 통신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통신 거래가 길면 가격이 저렴해요. 네 뭐 따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얼 통신에 필요한 블럭들이에요. 블럭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컴퓨터와 9600 빠르기로 통신 시작하기 자 여기서 이 9600이라는 숫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예요. 빠르기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컴퓨터와 9600 빠르기 네 음 일종의 주파수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9600이라고 작성을 해서 난 이 빠르기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결과를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할 건데 시리얼 모니터에도 그 속도를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9600이어야만이 올바르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0이란 숫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빠르기다 혹은 주파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력한 통신 속도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에요. 나 이제 시리얼 통신 할 거야 라고 하려면 이 블록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헬로 데이터 전송하기 그 다음 줄바꿈 가라고 줄바꿈 이렇게 있는데 입력한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한다. 줄바꿈 O 줄바꿈 X 선택 가능하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이 블랭크 있죠. 네모 블랭크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블록은 출력을 하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줄바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줄바꿈 동그라미가 있고 줄바꿈 X가 있는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줄바꿈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헬로라고 칩시다. 자 헬로라고 치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무한반복 안에 넣었다면 헬로하고 또 다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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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으로 쭉 줄을 바꿔가면서 헬로를 다치고 다시 헬로를 다치고 이런 식으로 다음 줄로 첫 번째 다음 줄 첫 번째부터 이렇게 다시 출력을 하는데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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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횡으로 계속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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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되는 걸 말해요. 자 그다음 블럭은 컴퓨터로부터 수심받은 데이터가 있다면 있다면 이에요. 느낌 오죠.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은 기본적으로 조건문 혹은 조건 블럭에 조건으로 사용이 되죠. 이 블럭이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블럭 자체가 그래서 컴퓨터로 수신받은 데이터가 있으면 무언 무엇을 해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에서 오렌지 보드로 아니 아두이노로 전송된 데이터가 오렌지 보드가 아니고 아두이노로 전송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판단한다. 자 그다음 시리얼 통신 데이터 수신블럭 자 이거는 전송된 데이터로 읽어오는 블럭이에요. 이렇게 말만 해서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자 한번 자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서 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결 확인해 주시고요. 포트 연결되어 있는지 보드도 연결 잘 돼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바로 업로드해서 사용을 한다는 뜻이죠. 자 확인을 이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엔블럭에서는 안되고 실제 아두이노를 불러와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블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컴퓨터 뭐 있는데 그 블럭이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확장 기능을 갖고 와야 돼요. 자 보면 여기 확장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자 확장 확장으로 들어가서 자 확장관리 보이죠? 확장관리 자 확장관리를 누르고 자 여기에 뭔가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확장 기능들이 확장 블럭들이 있는 자 여기서 코코아 영어로 코코아 네 자 보이시죠? 코코아 펫 블럭 이라는 게 있어요. K-O-C-O-A K-O-C-O-A F-A-B 그래서 코코아 펫 블럭 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코코아 펫 블럭 이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그쵸? 자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이도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라이브러리 에 가까운 거죠. 라이브러리 라는 걸 둘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실제로는 코코아 펫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렌지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블럭인데 일반 아두이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면 우리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기라는 게 필요한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쭉 보시다 보면 시리얼 통신 데이터 수신 컴퓨터로 수신받은 데이터가 있다면 컴퓨터가 우선 빠르기로 시작하기 여기 있네요. 컴퓨터가 9600 빠르기로 통신 시작하기 자 요 블럭을 제일 먼저 갖고 와서 자 나 이제 9600 빠르기로 주파수로 시리얼 시리얼 통신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무한반법 가져와 주시고 여기에 또 조건문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블럭도 가져와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로봇으로 가서 아까 그 코코아팻 블럭 중에 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육각형이고 조건의 식이 필요하죠. 자 컴퓨터로 받은 수신 받은 컴퓨터로부터 수신 받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있으면 컴퓨터로 데이터 전송하기 헬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시리얼 통신 데이터로부터 수신 받은 데이터 시리얼 통신 데이터로 수신 받은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줄바꿈 이라는 것은 세로로 한다는 거죠. 가로로 하려면 이렇게 줄바꿈 맥스로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일단 줄바꿈 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자 편집 모드로 가서 아두이노 모드 자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 에 업로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문제없이 완료가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 하기라는 버튼 보이죠? 네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 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 아두이노 아이디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우리가 블록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이렇게 아두이노 텍스트 프로그램이 변환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게 여기에 옮겨져 있어요. 네 내용이 다 들어와 있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시리얼 모니터 도포기 모양이 시리얼 모니터를 켜는 건데 자 요렇게 시리얼 모니터를 띄우려고 눌렀더니 밑에 보드앱 보드앱 컴 37 이즈넛 어벨러블 이래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보드 이 프로그램 하고 이 프로그램 하고 아두이노 연결이 안 돼 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도구로 가셔서 보드 확인하고 아두이노 오너 포트 보면 여기 컴스리 뒤에 괄호하고 아두이노 제노이노 오너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요 화살표 버튼 있죠.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 프로그램 에서 바로 업로드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업로드 완료라는 표현 글자가 뜨면 그때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시리얼 모니터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할 거긴 한데 여기는 위에 한줄로 돼있는 부분이 입력창 그리고 여기는 결과창이에요. 밑에 넓은 고간이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이라고 치고 엔터를 쳤더니 여기다가 1이라고 쳐보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원래 뭔가가 치면 그 값이 결과창에 나와야 돼요. 입력창에 내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치면 결과창에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다시 보니 자 우리 통신속도 9600으로 했어요. 그쵸? 여기뿐만 아니라 자 여기도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시리얼 모니터 속도 어때요? 115200이에요. 보드레이트 단위예요. 이건 속도 단위 그래서 이거를 9600 보드레이트로 바꿔주고요. 네 자 이거 다른 건 노라인 엔딩으로 놔두고 9600 보드레이트로 바꿔준 다음에 1이라고 치면 1이라고 치면 49 2라고 치면 50 3치면 51 A라고 치면 97 B라고 치면 98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 요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사용자가 1이라고 넣었지만 그거를 얘네는 어 뭐라 그럴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이거를 요 아두이노에서는 문자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음 요 시리얼 모니터 상에 요 입력 칸에서 작성한 거를 얘가 읽어드리는 건 문자를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로 들어온 거를 얘는 이 문자에 해당하는 십진수 요걸로 뱉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이라고 쳤을 때 49가 나왔어요. 그쵸? 여기 보면 자 문자 1의 경우는 숫자 49에 해당한다는 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결과값을 받을 수 있고 실현통신이 잘 되고 있구나 요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로만 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인데 음 이거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하는 부분이죠. 예 제가 그 좀 전에 했던 그 루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이 아두이노 이 스케치 아이디라는 이 프로그램이 연결이 끊겨 있어요. 자 일단 그 전에 자 시리얼 포트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죠. 연결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기 버튼을 누르면 네 자 아두이노 업로드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연결하고 해당 내용을 이제 아두이노 아이디를 편집하기 왜냐면은 이미 변환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 그래서 편집하기 눌러서 저렇게 누르게 되면 어 방금 보여드렸던 아두이노 아이디라는 이 프로그램 일명 스케치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리얼 포트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엠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와 연결했던 포트 연결이 있죠. 시리얼 포트 이렇게 컴치시 본데 여기는 이 연결이 끊긴다는 뜻이에요. 끊기고 끊기니 여기서는 자동으로 물리면 좋은데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어서 이건 좀 랜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와서 포트 선택을 해줘야 돼요. 포트 선택해서 이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아두이노하고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뭐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엉뚱한 거 돼 있는데 우리는 아두이노 제노이노 우노라고 돼 있는 거 우노 이탈리아로 하나라는 뜻이고 첫 번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노라는 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자 이 아두이노와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이 잘 됐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업로드 어디에 업로드 네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두이노에 우리 한번 올려보자 라는 의미로 업로드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이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뜨고요. 제가 방금 먼저 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윗칸은 윗칸은 입력창이에요. 입력 여기는 결과창 입력창은 PC에서 아두이노 데이터를 보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결과는 아두이노에서 PC로 보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드레이트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9600 시리얼 통신은 9600 빠르기로 시작하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보드레이트라는 걸 96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꼭 바꿔줘야지 주파수가 서로 맞아야지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혹은 빠르기가 일치를 해야 정확하게 값을 결과창에 내보내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블럭 컴퓨터와 9600 빠르기를 통신 시작하기를 다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실리얼 통신 시작할 때 사용하는 블럭 아까 얘기했죠? 실통신할 때 통신속도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여 통신속도를 정하기 위해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와 아도이는 통신속도가 다르면 통신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 하단에 있는 보드레이트로 되는 보드레이트라고 써있는 그 앞에 있는 숫자 그 빠르기 혹은 주파수의 값을 꼭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도 상세 내용이 또 있는데요. 자 이 내용으로 그냥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헬로 라고 그냥 출력을 해도 되고 자 이 부분 말씀드렸죠? 줄바꿈하냐 안하냐 내부 박스 안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 근데 우리는 방금 뭘 했었죠? 뭘 했었냐면 네 시리얼 통신 데이터 수신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수신한다는 뜻이죠. 그 수신 받은 데이터를 계속 출력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숫자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쵸? 센서를 통해서 얻는 값들이란 게 거의 대부분이 숫자 값이에요. 디지털 출력이면 아날로그 출력의 경우는 0에서 255라는 값을 갖습니다. 모터든 LED든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의 경우에는 0에서 1023이라는 범위의 값을 가져요. 그 사이에 있는 범위의 값을 우리가 읽어들여와서 그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 대부분 숫자다.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출력할 때 사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줄바꿈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가로로 값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헬로가 아니라 여기가 A라고 쳤을 때 자, 그 다음에 줄바꿈을 했다라면 이렇게 가로로 아, 세로로 쭉 나온다. 계속 했던 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을 표현한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아드로로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블럭. 받아오는 블럭이라고 되어있죠. 데이터가 여기에 담기고, 우리는 방금 그거를 출력하기 라는 블럭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한 글자씩 받아와.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어, 제가 방금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이라고 치면 49, 49, 49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1, 2, 3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 2, 3을 치면 자, 이렇게 나와죠.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해요. 1, 2, 3이라고 쳐도 그러면 1부터, 앞에 것부터 처리를 하는 거죠. 앞에 것 49, 그 다음 50, 51. 그래서 이렇게 49, 50, 51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조건문과 짝을 지어 전송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 후 전송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용도를 많이 사용해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실일통신으로 LED를 제어를 해볼게요. 자,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아두이노 필요하고 점퍼 케이블, 수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수수, 수수 케이블. 여러분 강조해서 이제 아시죠? 수수 케이블, 양쪽으로 핀이 나와 있는 게 수수 케이블,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LED를 사용할 거니까 저항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220옴 혹은 335옴. 335옴.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쓸게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LED 하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뭐, 이제 LED 연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은색 케이블이죠? 네,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자, 이 부분 꺾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 얘기는 결국 이쪽이 플러스 자, 그래서 플러스하고 연결되는 일치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저항해주고 이 저항이 바로 220옴 혹은 330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항의 반대편 다리에 이렇게 핀을 연결해서 예, 여기에 3번 핀에 연결을 해주세요. 자, 한번 저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연결하는 법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그 도면상으로 못 따라 잘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자,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LED를 먼저 가져옵니다. LED를 가져오고요. 여기 밑에 줄 밑에 줄이랄까요? 왼쪽 줄 왼쪽 편에 먼저 하나 꽂아주고 맨 끝에 자, 써있죠? 음극, 양극 자, 음극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을 GND에다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색깔 검정색 자, 그 다음 긴 다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저항 레지스터 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죠. 갈감주금이면 10K옴인가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틴커켓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필요한 게 이 4띠 저항이니까 330옴이라고 쓰고 키로옴이 아니라 그냥 5옴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변해있죠? 주, 주, 갈, 금 만약에 225옴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330옴도 좋고 225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 다리 일치하는 곳에 양극 LED 양극에 양극에 꼽힌 거하고 약간 일치하는 라인에다가 얘 하나 꼽고 그리고 반대편 저항에 연결되는 데에서 3번에다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LED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리고 제 것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고요. 자 자, 보이시나요? 연결된 거 이렇게 해서 LED하고 GND하고 3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Mblock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면 그냥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변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변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이 부분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 있는 별 모양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값이라고 돼 있고 변수라고 돼 있어요. 자, 변수 자체는 이런 값을 담는 주머니라고 보면 돼요. 혹은 그릇, 혹은 박스 등등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값이 계속 변해. 예를 들면 점수 같은 거예요. 게임의 점수 경치 처음에는 빵이었을 거예요. 게임 시작할 때는 빵으로 시작하는데 뭐 모벌 하나 잡거나 뭔가 주워 먹으면 뭐 10점씩이든 뭐 15점씩이든 아니면 뭐 100점씩이든 자, 이렇게 값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내가 하는 플레이어의 점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수의 값이 계속 바뀔 뿐이고 그래서 이 바뀌는 값을 가지고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자, 한 변수의 한 개의 값 혹은 데이터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숫자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변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건문과 함께 그냥 이것도 가볍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에 대한 설명은 차차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필요없다라기보다 요 내용을 한번 두시고 자 이렇게만 놔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변수라는 걸 한번 만들게요. 데이터 앤 추가 블럭 네, 여기 데이터 앤 추가 블럭에서 변수 만들기 자, 이름을 작성에 넣으래요. 이름을 작성에 넣으라는데 자, 이름은 뭐가 좋을까 그냥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 자, 데이터라는 주머니에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블럭이 다섯 개가 생성이 됐어요. 그냥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이 동그란 블럭 그 다음에 정하기, 바꾸기, 변수 보이기, 숨기기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라는 변수로 이제 갖고 올 건데 정하기를 갖고 옵니다. 자, 정하기를 갖고 오고 여기에 시리얼 통신 블럭 관련된 시리얼 데이터 통신 시리얼 통신 데이터 수신 이 블럭을 여기다 넣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유입되는 값을 데이터라는 변수에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입된다는 건 뭐냐면 사용자,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 값을 이 시리얼 통신 데이터라는 블럭 이 시리얼 통신 데이터라는 이 수신이라는 이 블럭이 값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받은 값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오는 값 때문에 엎어쳐져서 값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값을 다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주 좋은 주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받을 건 뭐냐면 1과 2라는 숫자를 받을 거예요. 숫자를 받을 건데 그러면 이 데이터와 비교를 할 거예요. 사용자가 넣은 값과 데이터가 넣은 값을 비교를 해서 일치를 한다면 불이 켜지고 LED가 켜지고 꺼지고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하나 또 들어가요. 이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을 넣은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 제어에서 조건문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연산이 필요해요. 자 뭐는 크다 작다 같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 대고 데이터 변수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살포시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equal 표시된 연산 블럭에서 equal 표시 있는 4층 연산 중 equal 표시 있는 값을 4층 연산에 이렇게 관계 연산은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블럭을 여기 네모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때는 끄트머리가 딱 들어갔을 때 네모 칸이 하얗게 활성화되면 들어간다. 네 괜히 이거 잘 블럭 이런 값에 다 잘 못 넣으시는 분들은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1이라고 치면 불이 켜지고 2라고 치면 꺼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블럭 중에 코코아펫 블럭이에요. 코코아펫 블럭 중에 여기 이렇게 다운표 쌍다운표 아니고 다운표로 된 블럭이 있어요. 여기 안에 숫자 딸랑 하나 있는 이 블럭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 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 상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 여기다 넣는 부분을 문자 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이라고 쳤다고 해도 1 모양의 문자로 대체가 된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다운표가 붙은 숫자로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자 데이터가 1이라면 1이 기준이죠. 1이 기준이고 데이터는 어디서 와요? 시리얼 통신 데이터 수신 이건 뭐예요? 사용자가 뭔가를 눌러서 그 획득한 데이터 그래서 사용자가 1번 키를 눌렀다라면 우리가 그 입력창에다가 1을 쳐도 똑같이 되는 것처럼 1을 쳤을 때 1을 쳤다라면 LED가 켜지게 할 거예요. 자 디지털 3번 핀 맞죠? 거기에 켜짐 디지털 3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켜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밑에 붙이고 2라면 끄겠다. 자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한다는 것은 이 아두이노라는 것에다가 넣겠다는 건데 실패가 떴어요. 왜? 자 지금 아두이노가 많이 떠 있어요. 아두이노를 일단 떠 있는 아두이노 아이디 그러니까 스케치 프로그램들을 다 끄고 자 엠블록은 끊어져 있겠죠? 시리얼 포트가 자 3번 연결해주고 요거 녹색볼 들어오면 예 연결된 거라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아두이노에 업로드 뭐가 막 내려가요 이쪽에 업로드가 돼가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 맨크택 자 ABR듀드 듀 던 그 다음 땡큐이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되어있죠? 이제 프로그램 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아직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리얼 모니터 바로 불러와 볼게요. 자 시리얼 모니터가 바로 불러와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치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1이라고 치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 데이터를 우리가 수신받았으면 홈더우루터 수신받아가 있다면 요걸 실행하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오긴 하는 건데 굳이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이 값을 받았을 때만 이후 내용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조건문 만약 먼저 나온 조건문 안에다가 두 번째 조건문 세 번째 조건문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에 업로드 연료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하기 자 이렇게 불러오고 시리얼 모니터 여기서도 업로드를 또 해야되나봐요 3 확인됐고 업로드 업로드가 됐고 여기다가 1이라고 치면 2라고 치면 1이라고 치면 2라고 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4 확인됐고 3 확인됐고 여기서 여기에 값을 1이라고 치면 LED가 켜주고 2라고 치면 LED가 꺼집니다. 자 그림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번에 1이라고 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에 1이라고 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라고 치면 꺼지고 1라고 치면 켜지고 2라고 치면 꺼지고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LED를 제어를 하는 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을 치면 켜지고 2를 치면 꺼지고 자 요거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날로그 라이트 여기서는 디지털 라이트로 해서 LED를 제어를 했는데 아날로그 라이트로 해서 해당 핀번호 아날로그 라이트 괄호 열고 3번 핀 연결했고 3번 컴마 뒤에 실제 값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주게 되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 대신에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범위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주게 되면 상태값 1,2 꺼지다 켜지다 그게 아니라 숫자값을 0에서 255 사이에 숫자값을 넣어주면 밝기 조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으로 LED를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어렵죠? 잘 와닿지도 않고 어렵고 난해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코드는 이렇게 생긴 코드와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누르면 켜지고 2번 누르면 꺼지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한번 잘 어떤 내용이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리얼 통신 자체가 좀 모호한 변도 있고 뭔가 눈에 잡히지 않는 딱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아두이노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에요 그래서 꼭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라도 꼭 더 공부를 해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센터 통해서 저한테 메일이라든가 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얼 통신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버튼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튼 맞습니다 근데 형태가 좀 다르고 아주 재밌는 센서에 이거 갖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요 오늘 이번 시간도 함께 알아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버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사진이 보여야죠 자 오늘 이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면에 잡히지도 않고 좀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LED를 제어할 수가 있네 그 정도로 약간 좀 신기하기만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꼭 아셔야 센서 이후로 만드는 센서들을 사용할 때마다 이 시리얼 통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센서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정확 모르시겠으면 일단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세요 이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설명하신 분들도 많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아니겠다 당신한테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센터를 통해서 메일을 주신다던가 하면 제가 꼭 이제 성심성의 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버튼 센서 센서하고 소자에 가깝죠 버튼이란 소자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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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